하늘에 질신 우리 아버지 이유미 고유까지 해오시며 막으며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어진다 아멘 왜 아빠! 밑에 크신데? 저기 오늘날 해야지 우리 고유 지젠은 오늘날 우리에게 눈을 얹히 잡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해 주십시오 뭐지? 우리를 시험해 우리 시험에 둘째 마음 씌우며 다만 다만 악을 구합선 대중상어와 건체마 영원히 아버지째 영원히 있산날 다음에 예 크리스틴 크리스틴 네 크리스틴 네 크리스틴